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총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으면 아니면 어떤 글이 있으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책의 어떤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버리면 그럼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게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조는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저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가서 보면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4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고 오늘은 15번째 강의하는 날이에요 오늘 제목은 교회의 휴거와 왕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4번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살펴봤냐 1장부터 3장까지 그래서 1장은 요한, 요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과거에 있던 일 2장, 3장은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있던 일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14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본 것들 그거 과거의 거고 지금 있는 것들 현재 이거 다 끝났단 말이에요 3장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22장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이 이후에 있을 것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4장에서 22장 특별히 4장에서 20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온 세상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그 시간 여러분 암하겟돈 전쟁,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암하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악한 일들을 저지른 그런 때에 준 지옥과 같은 그런 그 상태가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이 이제 땅으로 이제 강림하셔서 다 이제 처단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계시록 4장부터 그 다음에 22장까지 내용은 인류 역사상 또 특별히 교회시대 이후로 더 구체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이거 말씀을 기록한 AD 95년경 이후로 이 땅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아마 여러분이 그냥 성경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읽어보시면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 그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의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일들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황폐화돼서 멸망할 때 다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로가 적그리시도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논센스, 논센스고 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는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 거기 기록된 그런 일이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것들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이후에 있을 것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을 겁니까? 있지 않을 겁니까? 있을 거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인간 세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인간 세상이 일어날 그 일들 그게 이제 게시록 4장부터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우리가 이제 바이블빌리버다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 교회 교회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걸 보려면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찾아보시면 돼 교회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로는 2장하고 3장에 몇 번 나오냐 여러 개 일곱 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 일곱 번 단수로 나와요 철취 단 한 번 단수로 이렇게 일곱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철취에서 성경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이렇게 교회들에서 복수로 나오는 거는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복수로 1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 나오는데 그 20번이 다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1장 2장 3장에 기록이 돼 있고 맨 마지막에 교회들이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22장 16절에 나와요 그 22장 16절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게 진실이다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 예수는 예수님이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나는 다이세프리오 후손이오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거는 편지를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교회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내가 썼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교회는 어디에만 나오냐 1장 2장 3장에만 나와요 교회는 1장 2장 3장에만 나와요 3장 22절이 마지막으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4장부터 21장까지는 교회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4장부터 21장이 왜 교회가 등장하지 않냐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등장하지 않냐 4장 이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니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육장 이런데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엄청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다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빠르게 나누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휴거가 돼서 다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는 다 불신자만 남아요 그 순간에 근데 그 불신자들 가운데 환란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쿠 이게 아니구나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고 환란기 성도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환란기 성도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미 다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 수많은 무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합니다 적그리시대 그 세상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 환란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 20장은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21장이 7년 환란기 이후에 이 땅에 있게 될 천년왕국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1장 요한 당시의 과거의 일 2장 3장 요한 당시의 현재의 일 그 다음에 4장부터 그 다음에 20장까지는 7년 환란기 20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21장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22장 넘어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에 저 위에 가서 보면 파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중휴거 이렇게 공중휴거가 이제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파랗게 된 이 부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어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하고 7년 지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오는 구조로 이제 돼 있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4장 1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의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게시록에는 after this 이 일 뒤에 after this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게시록은 주님께서 환상계시로 요한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은 교회들에 대한 걸 환상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문자 그대로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해야죠 이 일은 2장 3장에 기록된 일이에요 2장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회 시대의 내용이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관련된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일 이후는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대로 문맥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하늘의 문 성경에는 하늘의 문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자기 형 애소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자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잠을 자요? 배들에서 잠을 자잖아요 배들에서 잠을 잤는데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락내려 가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야곱이 일어나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 그가 두려워서 말하기를 이곳은 어찌 그리 두려운가 그러면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뭐를 보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문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뭐가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집이든 어디든 문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니까 어딜 들어가요? 하늘을 들어가는 거지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하늘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고 해서 하늘로 지금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늘은 이제 당연히 셋째 하늘이죠 제가 오늘은 하늘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재미있게도 게시록 가서 보면 하늘은 꼭 두 번 열립니다 여기 4장 1절에 한 번 열리고 그 다음에 19장 11절 한 번 가서 보겠어요 19장 11절 거기 가서 보시면 또 한 번 하늘이 열려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신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실 때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림 그러면 재림이 7년 동안의 전체 과정을 재림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첫 부분 여기 재림의 두 단계 가서 보시면 공중휴거 그래서 공중휴거가 된 게 있고 7년 끝나서 지상 재림 이 전체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이 두 번 열려요 언제 한 번 열려요 성도두 휴거가 될 때 그걸 나타내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 번 열리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 다음에 지금 가서 보면 19장 거기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 이 땅에 직접 올리브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늘은 두 번 열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만 하늘이 열린다 자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니까 하늘이 열릴 때 지금 여기 열리는 하늘은 공중휴거 되는 그때 그 시점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나팔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나타나서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나팔소리 나팔소리 하면 여러분 대살로니카 전서 4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읽었지만 가서 보시면 15절에서 18절 그냥 한 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앞뒤 문맥상 봐야 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휴고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5장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자 휴고가 되는 모습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는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휴고 공중휴고가 이렇게 일어날 때는 나팔소리가 들리는 게 지금 성경 중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15장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4장에 2절에 즉시 내가 즉시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지금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계시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영 안에 있었다 영어로 in the spirit 그래서 그 spirit이 소문자로 돼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계시록 1장 10절에는 내가 성령 안에 있어서 여기 spirit은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영적으로 순식간에 지금 변화가 돼 갖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 지금 문이 열리니까 거기로 쫙 하고 올라가는 거야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여기에 표현이 돼 휴고도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이런 것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님의 그런 능력에 의해서 이 모험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사도바울의 모험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지금 어디에? 반모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순식간에 문이 열려 갖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바울이에요 사도바울? 우리가 한번 가서 사도바울의 그 경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서 보면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주의 환상들과 게시들 그걸 다 내가 나아가서 그걸 좀 설명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어떻게 채워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 독수리가 날다가 뭔가 자기 희생물을 발견하고 그냥 쫙 하고 내려와서 어떻게 채워가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하나님 계신 대로 채워 올라가는 거다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마신다 이게 뭐예요? 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계신 대로 채워 올라갔다는 거예요 채워 올라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 아 셋째 하늘 안에 낙원이 있구나 낙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낙원이 어디 있어요? 땅 밑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거기에 낙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부활 설명도 하고 할 겁니다 그 낙원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어디로 옮겨 놓으시냐 셋째 하늘로 옮겨 놓으셨어요 셋째 하늘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엄청난 걸 보고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속임수고 왜 사도 바울도 거길 다녀왔는데 그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된다 유일하게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거기 가서 본 거를 여기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유일하게 왜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번 사도 바울이 가서 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한도 채에 올라가서 봤잖아요 요한은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기록하는 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채에 올라간 거하고 영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채에 올라간 게 동일한 경험이다 동일한 경험이에요 이게 다 어떤 식이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영 안에서 쫙 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올라가는 거다 휴거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고대하는 그 휴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쫙 빨려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또 어떤 사람들이 휴거 왔을 때 다 피를 쏟고 간다 그런 그런 넌센스 말을 하는데 완전 넌센스의 거짓말이니까 안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무슨 피를 쏟고 가고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넌센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 바꾸시게 해서 다 바꿔 놓으시지 순식간에 너 그거 좋아하고 다 피 쏟는 그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휴거 되면 피 쏟는다고 이게 영어로 하면 크레이지한 거예요 크레이지 아니면 매드 매드한 거예요 이게 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거기 가서 보면 1절의 음성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되는 게 여기 즉시 순식간에 어떻게 올라가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걸 보면 여기 4장 1절 2절에 남아있는 이것들하고 그 다음에 사도바울의 경험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구절들하고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건 다시 말해 요한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바울처럼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거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요한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요한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의 모형 열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한 복음에 가서 보면 21장 20절에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 그런 제자 그렇게 요한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왜 또 특별히 사랑했냐 사랑하면서 특별히 요한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 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21절에서 2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이런 고난을 당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여 이 사람은 그럼 뭘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러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에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한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거하고 요한은 그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든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줄 때까지 요한은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95년까지 예수님 승천 이후에 65년 이상을 더 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가서 다 본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요한 게시록 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 그시도에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셨다 이전 성경에는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signif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거든요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게시록 4장 1절 가서 보면 즉시 채워서 영안에서 쫙 하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올라가는 거 이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내야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휴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휴고가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게 사도 요한의 경험 사도 바울의 경험 요한의 경험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을 저와 여러분 정신을 조금만 차리고 읽으면 어느 면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책이 요한 게시록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4장에서 19장은 환란기에 대한 거예요 환란기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지금 교회의 예표가 돼서 그래서 쫙 하고 이리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환란전 휴고라고 하는 거 그것도 좀 이제 설명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가장 먼저 뭐를 보냐 딱 하고 하늘문 열어서 올라갔더니 왕좌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왕좌가 놓여 있는 거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 왕좌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요한이 그날 60년 이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로마 제국에게 지금 이렇게 탄압을 받다가 반모섬에 지금 잡혀서 유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돌산처럼 돼 있는데 사람도 없고 거기 유배가 지금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왕좌에 앉아 계신 걸 보여주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유배가 돼 있고 로마 제국이 너를 탄압하고 빗박을 해도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죠? 드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왕이 앉는 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3절 가서 보니까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의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백악관이 있어요 백악관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잖아요 가서 백악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면 누구를 만나고 와야 되겠어요?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와야 돼 난 백악관만 갔다 와서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 왕좌만 보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영 안에서 그리고 그거를 기록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바울에게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게시들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 걸 다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도바울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그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 될까 봐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다고 사도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경우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표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왕좌와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거기 갔더니 4장 4절에 그 왕좌와 둘레에 여러분 벽옥, 홍보석, 에메랄드 뭐 이런 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또 그게 있는 건 사실인데 벽옥은 뭘 상징하고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는데 그냥 그대로 보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왕좌 둘레에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 무지개가 일곱 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에메랄드는 녹색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모습에 이런 무지개가 있다 그 왕좌 둘레에 왕좌가 있는데 왕좌 둘레에 24개의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까 자리들의 24장로가 흰옷을 붙여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 왕관을 썼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할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왕좌가 있고 왕좌 둘레에 24개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좌는 영어로 throne 그건 왕만 앉는 데고 그 밑에 신하들이 앉는 자리, seat가 있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seat이 24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이 24명의 장로들이 통치하는 것 같이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어킹데비 성경은 너무 멋있어요 왕이 앉아있는 throne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 왕만 앉는 거예요 throne은 seat은 여러분과 제가 앉는 게 seat이잖아요 이게 seat 이거를 다 seat으로 만들어 놓으면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seat에 앉고 저와 여러분도 seat에 앉고 자동차 seat 그거 seat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냐 하나님의 seat에 앉는 분이 아니고 왕좌에 앉는 분이다 왕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4장로는 누구일까 여기 4장 4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5장 5절에도 나오고 11장 16절에도 나오고 19장 4절에도 나오고 이게 장로들이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 일단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5장 9절 보겠습니다 5장 9절 가서 보시면 5절에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9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장로라고 하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에 봉인들 열게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석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께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께 들었다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구속해요 천사를 구속해요 짐승을 구속해요 사람을 구속해요 사람을 구속하니까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구속받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그렇죠 새도 아니고 뭐예요 저기 있는 건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왕과 제사랑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 이제 나중에 이게 끝난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확실하죠? 네 확실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 뭐예요? 흰옷을 주시잖아요 3장 4절, 3장 18절, 그렇죠? 19장 8절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면 그건 뭘 얘기해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것도 금방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요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왕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어로 캐스트, 던지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해서 본인들이 받은 왕관을 우리 성경에는 주님께 왕관 드려, 멸류관 드려 드린다고 이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내어 던지는 거예요 캐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갖고 이 왕관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왕관을 던지는 거예요 캐스트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왕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그들이 금으로 된 왕관을 이제 썼다는 거예요 자 게시록 2장 10절 가서 보면 그러면 신실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왕관을 주신다 그래서 왕관은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그런 왕관이 디모데우스 4장 8절에 의의의 왕관이 있고 게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왕관이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썩지 않는 왕관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영광의 왕관이 있고 대살로미카 전서 2장 19에서 20절에 환희의 왕관이 있어요 왕관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행위 그들이 이루어놓은 믿음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왕관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왕관은 언제 받냐 저와 여러분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논리적으로 잘 국어를 잘 이해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디모데우스 4장 8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왕관을 받는 때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날 무슨 심판하신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왕관은 언제 받냐 휴고가 돼갖고 곧바로 오도록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면 그때 왕관을 받는 거예요 그때 맞습니까? 여기 한 군데만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또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가서 보면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3절부터 하나님의 백성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면 안 된다 목사가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4절 목자장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목자장이 지금 고딕으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왕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관은 예수님 오실 때 받는데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가 있고 지상에 내려오실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공중강림하실 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미 이 장로들이 왕관을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니까 이미 뭐가 일어난 거예요? 휴고가 일어난 거예요 휴고가 휴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24명은 왕관을 쓰기 전에 이미 휴고를 받아야 왕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왕관은 그때 주어지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게 끝난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이 끝난 다음에 4장 5장 6장부터가 뭐가? 휴고가에 환란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을 쓴 사람들이 쓴 다음에 환란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7년 환란기 전에 왕관을 쓰는 휴고가 지금 발생을 해야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머리가 조금 잘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공부를 해야 이게 윤활이 잘 돼야 돼요 루브리케이션이 돼서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왕관을 썼다 그러니까 휴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그 이후의 기록이 7년 환란기니까 그래서 환란전 휴고가 일어나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24명은 누구를 뜻하는 걸로 봐야 되냐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자들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하고 7년 환란기 때 구원받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냐? 7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가서 보시면 1절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언제 부활하는가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환란기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돼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때 게시록 12장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 나오잖아요 그 미가엘 천사장이 그때 일어나서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그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본 그런 고난 대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출을 받으면 7년 환란기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끝나는 순간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 그렇죠? 그 성도들이 그때 부활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자 그럼 성경의 부활 저 차트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부활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부활의 첫 열매 첫째 부활의 첫 열매 구약시대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추수를 할 때 수확을 할 때 그때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커다란 수확이 올 텐데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로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수확할 때가 와요 그때 수확이 거의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수확 끝난 다음에 뭐가 남아요? 조금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이삭죽기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죽기 그럼 첫째 부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몇 명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수확이 이제 오게 되잖아요 수확이 언제예요?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렇죠 부활하고 휴가 되는 이 수확이 일어나고 그럼 나머지 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이삭죽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삭죽기로 구약시대와 관람기 때 고난받은 이런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아남은 천년왕국 때까지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냐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천년이 더 지나서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둘째 사망이고 동시에 그때 둘째 부활이 일어나서 그렇게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되는 게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 구약시대 성도들 언제 일어나냐? 여기 미가엘 대천사장이 와서 그래서 이들을 구출하고 대활란기가 끝나고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2사에서 보겠습니다 2사에서 26장에도 가서 보시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똑같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2사에서 26장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마귀가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 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2사에서 26장은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가서 18절 우리가 아이를 베고 고통 중에 있었으나 마치 바람을 나온 것 같아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구출도 이루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주민들도 넘어뜨리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주의 죽은 자들 활란기가 다 끝난 다음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나의 몸과 함께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의 몸과 함께 일어나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흙 속에 거하는 자들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20절 21절 넘어가서 27장에 가서 보시면 그날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께서 자신의 매속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니오아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니오아야단을 벌하시고 받아있는 용을 죽이신다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로 가서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행성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은 7년 활란기 끝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3절도 여기 주의 이슬 주의 이슬은 채솔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 내놓는다 이게 가서 보시면 같은 맥락으로 시편 110편도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한번 시편 110편 특히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해하셨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 첫째 부활에 첫 열매가 있고 수확이 있고 이삭죽기가 있다 그래서 신학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부활하고 구약시대는 예수님 지상강림하실 때 그렇게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묘하게 다 이렇게 짝이 맞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4명의 장로들이 왕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왕관은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그때 채에 올라가서 그리스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조합을 다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사도바울의 체험, 사도바울의 휴고에 관련된 고린도전서 15장, 대사원의 전서 14장 여기 나와 모든 걸 정리하면 요한이 교회의 모형이고 이렇게 돼서 24명의 장로라고 하는 게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신학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표적으로 신학시대 사람 다 거기 있는 걸 다 보여준 게 아니라 그거를 대표로 24으로 보여준 거다 24은 12이 2개 있는 거니까 완전한 수가 지금 2개 있는 걸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냐 구약시대의 역대기상 24장 1절에서 19절 가서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계열로 나누어서 조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하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몇 개의 계열로 돼 있어서 24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24개 그런데 신학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학시대의 제사장이잖아요 맞습니까?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베드전서 2장 9절 왕가의 제사장의 저와 여러분이 1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게시록 1장 6절 거기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1장 6절에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몇 개의 계열로 나뉘어요? 24개의 계열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24장로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표적으로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사도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여기 요한이 올라갔던 그런 셋째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이런 그림들 자꾸 어디서 구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에스라 성경 지도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에스라 성경 지도 이거는 사셔도 되고 keepbible.com keepbible 성경을 지켜라 keepbible.com 상단에 가면 자료 문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안에 pdf로 누구나 다 받아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7천 원이 가지고 120몇 장이 되는 컬러 그걸 다 여러분이 사셔도 되고 또 에스라 성경 사전도 있어요 그 사전 뒤에도 저 그림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 이렇게 동그랗게 밑에 있는 게 저게 지구예요 지구 위에 하나의 하늘이 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 그 하늘이 첫째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이 있어요 성경이 그게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도바울이 내가 채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갔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하늘은 세 개가 있다 아시겠죠? 세 개가 있어요 퍼스트 헤븐, 세컨드 헤븐, 서드 헤븐 그래서 사도바울은 서드 헤븐에 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선 이 우주공간의 맨 끝에 어디에? 거기에 셋째 하늘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는 순간에 가는 데가 셋째 하늘의 실제 장소입니다 실제 장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무소부지한 거 사실이 지금 여기도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 알겠죠? 실제적인 그 장소 거기가 셋째 하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천국 헤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드리는데 첫째 하늘은 새들이 있고 구름이 있는데요 새들이 있고 날짐승이 날아다니는데 첫째 하늘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그 하늘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새 날아다니는데 거기 거할 것 같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이해하시죠? 나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구름 밑에 그런 거 아니에요 둘째 하늘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요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이제 이 둘째 하늘도 만드셨는데 1960년대에 이르러서의 사람들은 첫째 하늘을 가로질러 둘째 하늘로 가는 우주선을 만든 거예요 6천 년 걸려서 사람의 창조 이후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6천 년 걸려서 겨우 간 게 달 간 거예요 여러분 달 간 거고 무인해서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주에서는 점만 한 데 가고 있는 거예요 점 같이 먼지 같이 거기 하나 지금 가고 엄청나다고 지금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둘째 하늘이 광대하고 아름다워도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 가서 해처럼 살고 싶다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복음성가 이런데 해처럼 그걸 예수님 믿는 이유가 아니에요 해처럼 살고 싶고 별처럼 살고 싶고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런 하늘 가는 게 아니에요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기를 이제 가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우서 12장 2절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완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간 거예요 지금 요한도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실제 셋째 하늘이다 말씀드린 대로 6천 년 동안 노력해가고 겨우 둘째 하늘을 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주공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크게 만들고 빠르게 만들어도 셋째 하늘로 사람을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주선을 아무리 크게 만들고 빨리 날아가게 만들어도 셋째 하늘은 사람의 힘으로 못 가요 그렇죠 돈 가지고 못 가요 명예 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 학식 가지고 못 가는데요 이런 여행은 잘 들으셔야 돼요 뇌를 통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그 셋째 하늘은 사람의 뇌, 지식 그렇죠 뭔가 노력하는 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의 특징이다 얼마나 멋있는 우주공간에 사람이 타올 수 없는 그런 공간 이건 뭐 빅뱅이 이루어지고 해서 팽창한다고 우주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지금 발견해서 얘기할 뿐이지 여러분 빅뱅이 지금도 6천 년 전에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거 하나님 펑하고 다 터뜨려서 수백억 년 전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들 기준으로 해서 200억 년 됐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퍼뜨려 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퍼져나가잖아요 그 끝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 실제 처소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의 힘 사람의 뇌 사람의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가는 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니 여기 나와있는 이런 헤븐니 파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헤븐이 새 나라 다니고 별 있고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에 계신 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어떤 사람들이 낙원에 가서 어디 가서 한참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 옮겨진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고린도우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느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몸을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 박준희 어르신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몸을 떠나는 순간 어디로 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셋째 하늘 어디 가서 대기하고 이런 거 이거 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논센스지 성경은 그래서 바울이 죽는 게 더 좋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성경 그대로 자 그럼 셋째 하늘은 어디 있냐 셋째 하늘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북방구에 있는 사람이 저 위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남방구에 있는 사람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남쪽 저 끝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벌써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북방구에 사는 사람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가 되는 거고 북쪽이 남방구에 있는 사람이 저 위에 있습니다 저거 다 청반대 남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성경이 묘한 거라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엽기 26장 7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경책이 여기에 놓여있지 이렇게 둥둥 떠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책과 이 땅과 물과 산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지구는 허공에 걸려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공에 걸려있어요 허공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북쪽 하나님이 계신 그 북쪽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데 하나님 계시는 거기가 북쪽인데 거기가 빈 곳에 있다 엠티플레이스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9절에서 10절 그 이후에 또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숨겨두시고 하나님 계신 왕좌의 그 정면을 숨겨두셔서 사람이 보지 못하게 했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잘 보세요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도 물들을 둘러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좌가 계신 거기 있는 데는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들이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낮과 밤이 없는데 거기가 끝이 나는데예요 우주공간의 맨 끝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0편 148편 가서 보겠습니다 10편 148편에는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가서 보시면 궁창 위에 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데 그것도 이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148편 3절에서 4절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그 다음에 또 하늘들 위에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공간 저기 하나님 계시는 왕좌 앞에 물들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들이 이런 물들이 아니에요 어떤 물들이냐 욕기 37장 18절 가서 보시면 오늘 이 뒷부분은 상당히 딱딱한 음식이에요 이걸 먹고 잘 소화를 하면 좋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푸는 거구나 37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님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여러분 하늘이 우리가 보기엔 소프트한 무슨 송사단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 부어서 철이나 노시나 이런 걸 주물처럼 이렇게 부으면 엄청 딱딱한 그런 물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울이 생기는데 여기 거울은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옛날에 유리가 없었어요 노수로 거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거울이 엄청 딱딱하잖아요 그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이 그렇게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낳는다고 궁창이 있는데 펌어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위에도 물들이 있고 밑에도 물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다 우리말로 어쩔 수 없이 궁창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펌어먼트 그렇게 돼 있어요 펌 여러분 펌이 무슨 뜻이야? 단단하다는 뜻이잖아요 단단하다 그래서 우주공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거기가 밀도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적인 그런 밀도를 가진 그와 같은 공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공간 안에서 이 지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 서로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밀도가 엄청나게 큰 그런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다 이거를 플랭크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페이스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우주공간을 쇠 막대기 쇠 막대기 안에 엄청나게 작은 원자가 있잖아요 무지 많잖아요 그 무지 많은 게 하나의 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냥 우리가 그냥 비유로 설명 안 하면 엄청나게 큰 그와 같은 이런 쇠 막대기 그 안에 말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런 분자가 있잖아요 그 분자 하나가 다 별이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개념이 하늘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하늘이다 그런 하늘이에요 Formament 이런 하늘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하늘인데 2사에서 57장에 가서 보시면 그 하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2사에서 57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57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한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한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런 하늘인데 이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죠? 북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증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2사에서 14장 가서 보세요 2사에서 14장 가서 보면 루시퍼가 타락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2사에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 약하게 앉아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뒤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에 산 위에 앉으리라 거기 앉아서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된다 거기 가서 보면 북쪽의 옆면들이라는 게 있어요 저 끝에 북쪽 하나님 계신데 거기 가면 북쪽에 옆면들이 있구나 똑같은 말씀 한번 시편 48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8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4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도시 곧 그분의 거룩함에 산에서 그분을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을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에 대나니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다 북쪽이란 말이에요 북쪽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조합해서 시편 7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5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높이는 일 영어로 가서 보면 프로모션 프로모션 한다는 거 높여주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안 나오면 그럼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북쪽에서 나와야죠? 그때 북쪽을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가서 보니까 동쪽에서 안 나와요 서쪽에서 안 나와요 남쪽에서 안 나오면 당연히 어디서 나와야 돼요? 북쪽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북쪽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북쪽에 계신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북쪽 방향에 북극성이 있는 그쪽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거기에 옆면들이 있고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궁창 거기에 별들이 있고 한 그 궁창 위에 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물들이 우리 같은 바다 같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 아까 보니까 단단하게 돼 있는 거울처럼 그렇게 단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4장 6절에 나왔잖아요 수정에서 한번 가서 볼까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가서 보니까 그 왕좌 앞에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부어 만든 단단한 거울 같은 곳 이해하시겠죠? 엄청난 밀도를 가진 거 그게 물이라는 거 그런 의미의 물들이다 이해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이 아주 깊은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 중에 그래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해서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처선 어디냐? 북쪽으로 빈 곳을 지나서 궁창을 지나면 물들이 있어요 그 물들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그걸 지나야 거기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이렇게 한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노트랑 다 올리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고 일단 교회는 관란전에 휴고가 되는 거예요 그 나오는 요한이 그걸 보여주고 24장론 왕관을 받은 게 그걸 보여주고 그 이후에 관란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관란기가 나오니까 이 일을 요한에게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사람들 수억 명의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24명의 장로들을 대표를 해갖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옆에 왕관을 받고 그 다음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교회는 관란전 휴고 그래서 휴고를 받아서 관란기를 통과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셋째 하늘로 가는데 실제로 그 말도 틀린 거예요 실제로 어디로 가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 때는 셋째 하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가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 우리의 처서가 되는 거다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 여러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게 정신이 몽롱하면 좋은 그의 시선이 못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겁니다 여기 그렇죠? 맑은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 구실에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저 복된 소망이 휴고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지상 강림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거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교들이 영원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